4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. 섬기겠습니다.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느껴지는 가운데 황금으로 수놓은 들판과 또 풍요로운 수확의 결실에 감사하는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. 모두를 따스하고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구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한가위에 온 가족, 친지가 모여 오손도손 정을 나누듯이 우리 연수구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늘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스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한가위에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이 가득한 명절 연휴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고향 내려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